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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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진짜 왕성했죠 여기 한국국토정보공사 삶과 삶에 비비고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번화했어요 RF 지나가지고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진짜 허무하지 그냥 젊은 사람들 누가 살겠어 대시대에서 끝나지 머리 좀 띄워주시면 띄워주시면 이 정도는 치워줄 수 있잖아 잠만 이게 입구야? 아니 이건 아니 잠만 여긴 집이 아니잖아요 진짜 이런 얘기 알았는데 골 때린다 다른 데로 갈 생각 없냐고 나는 여기가 제2의 고향이 됐다 우리 애들 다 팔룩땅에 키워줬고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곳이고 나한테는 터끄러가 295리는 다시 한편에 펴트 다시 한편에 펴트 수황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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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웬일이야 잘 봐 여기서 보이면 안 되잖아요 아 여기 한 번 물 뿌린 거죠 우리 분명히 어제 그렇게 다 점검하고 몇 번이나 체크를 했는데도 부족한 게 좀 있는 거예요 우리 오픈해야 되는데 컵이 또 어디 있어요? 우리 물컵이 없어요 물컵 셰프님 우리는 오픈 안 했나 봐 우리 물컵이 없어요 물컵 그럼 머그잔을 줘야 되나? 머그잔을 또 둘 공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뭔가 딴집에서 훔쳐야겠다 맞아 내가 딴집에서 훔쳐 올게 물컵 좀 야 이거 좋네 공원 있으니까 잠시만 여기 있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야 뭐야 뭐야 왜 아니 물컵 남는 거 있어 벌써 손님들이 왔어 여기는? 우린 꽉 찼지 벌써? 물컵? 남는 게 없어? 남는 거? 남는 거 좀 애매한데? 아 그래 아예 몇 개나 몇 개나? 한 4개만 4개만? 아 4개 줄 수 있어 아니 물컵이 아예 없는 거야? 그럼 어떡해? 없어라 야 뭐 손님 왜 이렇게 언제 받았어? 머리 꽉 찼지 지금? 아직 시작 안 했어? 안 했어 우리 빨리 가 뭐야 손님 왜 이렇게 많아? 셰프님 네 우리만 오픈 안 했나봐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오픈해야 돼 그렇지 꽉 찼어 진짜요?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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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픈해야 되는데 밖에 손님들이 좀 있나? 아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더워요 날씨가 너무 덥죠? 너무너무 더워요 보성 씨 오세요 보성 씨 나와 있어야지 응 보성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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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는 거 하고 싶어 감사합니다 되게 신기한 게 좋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자 이쪽에서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음유 어떤 걸로 준비해 드릴까요? 맥주 먹기 너무 좋군 세트 세트 메뉴 너무 맛있어요 네 네 맥주 먹기 너무 덥죠 맥주 먹기 너무 덥죠 맥주가 빠질 수 없어요 오 그러니까 오 12시 전에 먹는 맥주가 너무 좋지 가성비가 너무 좋아 이 시간에 먹으면 금방 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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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맥주 잔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 아 맥주 잔이었구나 지금 훔쳐올 수 있는 데도 없는데 홈쳐와 알았어 훔쳐 올게 이 아 어떡해 아니 미쳐버리겠네 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왜 아 저기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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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휴 자꾸 저리만 가네 왜왜왜왜왜 맥주컵 좀 빌려줘 맥주컵? 맥주컵? 우리 이렇게 열심히 주문데 우리 혹시 맥주컵 있어요? 이거 음료컵밖에 없어요 이거 이거밖에 없다는데? 아 진짜 여기도 맥주 잔 있는 컵이 없어요? 우린 맥주가 없어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가 먹을까? 아 저기 가보자 저기 아니 다른 실장님들은 다 시원한 데서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그냥 계속 근데 부모님께 너무 잘한 것 같아 진짜 공부해서 붙잡뻔했어 그럼 어떻게 4, 5층까지 가야 돼? 너무 그러잖아 최 실장님 안 계시나? 아 서빙하시네 저기 저기 선생님들 죄송한데 혹시 맥주컵이 혹시 여기 있을까요? 맥주컵이요? 네 맥주컵이요? 네 아 이거 밖에 없구나 근데 그거 한 4개만 좀 접해 아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이게 있어야지 밥포장이에요 3개 3구 3구 하나 혹시 영수증이 필요하실까요? 괜찮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빵 소정하네 안 찍을려고 하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여기 왜 안 나갔어? 아이고 네 커피 나왔습니다 이게 맥주의 음료 요정도 거품이 있어야 돼요 거품이 없겠다는 건 맛이 없는 겁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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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잘했어요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누나 왜 그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울려오 너 깜짝 놀랐어 우리 신경 쓰지 마 신경만 못 써 드려요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아 여기 손님들 많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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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식사도 하루 좀 오세요 저쪽으로 제가 솥밥집 하고 있고 여기가 저기 약과집 하고 있어요 네 직접 직접 네 우리 어떡해 나 눈물 날 거 같아 아 이거 수건이 아니네 하 역시 이 이상과 현실이 이렇게 다릅니다 다 안 할래요 못할 거 같아요 진짜 집 꽂힐 때가 행복했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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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오오 만도 동사도 왔는데 내가 맥주 서비스 줄게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완도요 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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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내 고향 동생들 오면 잘 챙겨줄게요 네 네 봐요 감사합니다 우리 거다 우리 거다 우리 거 우리 사이즈가 훨씬 좀 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이게 무슨 궁중갈비 뭔가 그냥 빵은 아닌가 여기 제품이 맛있어, 우리. 음. 뭐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힘이 가렸다. 뭔가 만두 먹는 게. 근데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이리 와. 너랑 내 스타일일 것 같아. 그치? 네. 음. 야, 이거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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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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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세상에. 진짜 맛있어. 괜찮아요?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 날씨가 너무. 날씨가 너무. 날씨가 너무. 날씨가 너무. 진짜요? 네, 전국에서 오는 길에 막 달려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요? 인터뷰. 진짜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15분에 남아주시는 분. 아, 진짜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완도 동생들. 아이고, 예. 궁중 가입이 열둘. 제일 잘나가. 여러분, 2시까지만 일단 접수를 받고. 그리고 5시에 영업 재개할게요. 그럼 우리 파이를 지금 또 구워요, 이걸? 맞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 추가로 생산을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